나다야? brute 근데 이제 일부러 엄마 옆에서 통화를 하는데 내가 엄마가 진짜 옆에서 계속 내가 말할 때마다 계속 웃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내가 끝나고 이랬대 일단은 그쪽에서 아 혹시 이메일 좀 알려줄 수 있냐 그러니까 내가 예 그럼 제가 이메일을 읊어드릴게요 아 이렇게 말했어 근데 그게 이상한 거야? 엄마는 그것 때문에 막 준네 웃었거든? 제가 이메일 읊어드릴게요 이랬어 그랬더니 엄마가 막 옆에서 피식피식 웃는 거야 그게 되게 바보 같았대 그리고 내가 안녕하세요 제가 아까 전에 연락드렸던 권순혁인데 이렇게 하는 것도 이상하대 권순혁인데요 하고 존댓말을 하래 왜 반말을 했네 갑자기 왜 갑자기 반말을 안 해 그거 되게 병신 같았다고 그랬고 나 또 뭐라 그랬지? 아 let's fall in love for the night forget in the morning 그거 근데 나 그거 공파 때문에 알았어 그 노래 let's fall in love for the night forget in the morning 여자 키가 있나? 아니 일부러 나보다 더 잘 부른다면 엿먹이는 거 아니야 이 정도면? 일단은 메모리즈 메모리즈? 응 나 그거 공파 때문에 알았어 근데 원곡 들어왔는데 공파가 낫던데 얘기 중에서는? 아 뭘 누가 낫고 뭐가 좋고 그래 아 참 아니 뭐 좋게 들릴 수도 있지 원곡보다 그럴 수도 있죠 사람마다 개인의 그 의견 복근 식스팩이라 부르죠 자 봐봐요 봐봐요 둘 셋 이거를 반으로 갈려주면은 식스팩 알겠냐? 봤지? 봤냐구 그 다음에 이걸 반으로 이렇게 딱 접으면 돼 봐봐 그 다음 반으로 이렇게 접고 이렇게 하나 둘 셋 삼겹밥 위에 삼겹밥 위에 피클 방장주 양파까지 아까아지 입구컷 후속딱까지는 감사합니다 1,800원 두 분이 동시에 오는 거예요 딱 저 복장 사기로 와가지고 저랑 놀러 오실래요? 아 잠시만요 근데 제가 너무 어려운 게요 사람 목소리인가 행정 표정을 보고 되게 그게 더 큰데 이렇게만 봐서는 모르겠어요 이렇게 봤을 때 핑크색 저 옷을 입고 계신 분이 더 순수하고 아니! 아니! 귀여울 거 같아요 그렇죠 왼쪽보다 아는 게 너무 많아요 어 네 아 진짜요? 0,0,8,2,3? 아주 불결한 사람이 아악! 아니 조연님 아니 아니 저, 저 베리굿 아니 잠시만 저 베리굿의 조연님 되게 좋아하는 저 진짜 SNL 딱 나왔을 때부터 정말 많이 그 아리 코스쿨 하는 것도 많이 봤고 이거 진짜 우리 방송 내 방송 내 방송 한 줄 평이야 이거 진짜로 한 줄 요약이야 한 줄 요약 1번 얘기가 나오 2번 논란이 된다고 막 뭐라 그래 내가 그래서 그 게임에 논란거려 얘들아 왜 이거 너무 진지하게 생각해 그러면 왜 하냐니 어? 왜 이렇게 화가 나있어요 어? 진정해 이 씨발 여기서 아니야 여기에 내가 하나 놓쳤어 하나 놓쳤어 이거 아니야 바로 거기 가는 거 아니야 여기에 여기에 하나 더 있어 명원충 등장 아 명원충 등장하고 1번이야 여기서 명원충 우리끼리 싸우니까 이제 여기서 왜 화내 들어 내가 화내 그럼 여기서 갑자기 누가 어찌됐든 간에 그것마저도 우리나라의 역사이기 때문에 공포님이 그런 거 인정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역사를 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잊으라는 사람 꼭 한 명 있어 어 상황 종결시키고 싶은 사람 뭔 줄 알지 주인공병 걸려가지고 안축촉한 초코칩 나라에 살던 안축촉한 초코칩의 촉촉한 초코칩 나라에 촉촉한 초코칩을 보고 촉촉한 초코칩이 되고 싶었는데 촉촉한 초코칩의 나라 문지기가 넌 촉촉한 초코칩이 아니고 안촉촉한 초코칩이니까 안촉촉한 초코칩 나라에 살아 라고 해서 안촉촉한 초코칩은 촉촉한 초코칩이 되는 것을 포기하고 안촉촉한 초코칩 나라로 돌아갔다 야 너 뭐야 왜 이렇게 바른다 왜 이렇게 잘해 야 근데 나 왜 이렇게 잘해? 나도 순간 뭐지? 나 잠시만 내가 생각했는데 나 너무 잘했는데 왜 이렇게 잘해? 야 야 근데 나도 하면서 왜 이렇게 잘해? 뭐야 아 거봐요 제가 이겼죠? 제가 약간 본인 실력에 놀라신 것 같은데 헐 충격이야 삐질거야 잊어라 응 나 이제부터 안 받아줄거야 사랑해 아 피살기 예반데 아 진짜 아 짜증나는게 이거 맨날 통할 수 밖에 없어 아 짜증나 진짜로 과일 간식 이거 뭐야 이거 네가 깐거야? 아니면 이렇게 팔아 깐거를 님들 이렇게 뭔가 귤 하나가 여기에 팩에 쌓여서 오네 신기하게 귤 하나가 여기 하나 이렇게 그 참외랑 배에 있는 여기에 들어오는거야? 깐거야 야 근데 잘 깠다 어? 되게 깔끔하게 잘 깠다 여기 아! 불편! 아! 아 이것도 떼주세요 빨리 아! 존나 불편해 아 빨리 저것도 떼주세요 아 진짜 저거 입에 넣기 싫어 뭔지 알지님들 어? 괜히 요거는 뭔가 씹힐 것 같아서 입에 넣기 싫어 이거 빨리 떼야돼 불편하네요 아 견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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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눈 감아 아 아 야 이건 고소 보고도 하나도 없다 씨발놈아 오 견냥 보고 있었네 견냥 눈 감아 요즘에 말이야 섹스가 너무 마려워 뭔지 아니? 짠할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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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짠하는 형 왈도쿤 야 도파야 나 너무 당황했어 왈도쿤 괜찮은 거냐고? 야 취하지는 않은데 진짜 미안한데 난 이런 대화를 처음 들어봐 난생 그래서 뭐야 누가 까는 거야 이거? 저요 모잉씨 하나 더 까세요 말하십시오 으응 헤엥? 어디 귀여운척 하고 있어 귀여워 귀여운척 안했어 너 그냥 귀엽게 태어난 거야? 안 귀여워 안 귀여워? 김모잉 안 귀여워 미영모델이 존나 지랄났네 김모잉 섹시해? 그럼 김모잉 치명적이야? 그럼 모잉아 아무리 취했어도 그건 내가 넘어가 줄 수 없어 양심이 뒤져서 술 마시다가 위정하고 양심까지 녹아도 내린 거야 너 하나도 안 섹시해 정신 차려 모잉이 너무 뭐라 내가 씨바 참다 참다 그거는 못 넘어가 주겠다 야 저번에 내가 너 상상하면서 딸 쳐서 영상 보낸 거에 대해서 감상하네 이번엔 안 적어 보네 어 미친 거 아니야 진짜? 안 보냈잖아 씨바라 사람들 오해한다고 개새끼야 오해하네 개새끼야 아 뭐야 그런 타입이야? 꽁파 왜 자꾸 몸겜 같은 거 왜 자꾸 나한테 메일로 보내? 그만 보냈으면 좋겠어 누나가 계속 입금해 주니까 보내는 거지 어? 매달 매달 자동이체 하잖아 아 무슨 소리야 다 X때보자 이 씨발놈들아 다 X때보자 조심해 어? 나 나만 안 죽어 우리 팀은 그냥 뭘 싸날 줄 몰라 다 같이 괜히 덤볐다 개발렸네 씨발 저기 보이시는 모든 앨범들은 방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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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 Y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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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 그리고 예고는 도깨비're ost 앨범 방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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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v 사진 우리 V 너무 잘생겨서 뽑은거 그리고 우리 토비 여기가 그 다음에 받은 달력들, 만든 건담들, 실버버튼, 머니건, 퍼즐 그리고 상장, 뭐 소라다 상장 왜 봤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여기가 VR이고 막 그래 그리고 요것들은 내가 그냥 가지고 있는 만화책 맵 보도 속을 시간 맞지? 개간지 정말 진짜로 이 씨빨 따라가야되네 아 나 진짜 정말 창의적이게 줏다 따라가야 How can you be so creative in being a little fucking bitch?